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청환입니다. 내 보고 싶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꺼꿍. 우리 피디님이 분명히 또 싫어할 겁니다. 이래하면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가가 어제 하락폭이 컸는데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한 건데요. 그것보다도 내 종목이 팔아야 될지 살아야 될지 그것부터 잠깐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 났는데 이걸 팔아야 되느냐 사야 되느냐.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배웠던 건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런 걸 볼 때 이동평균 11위평과 21위평 또는 11위평과 5.12평과 21위평 이 2평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주가가 반등했는데 5.12평과 21위평이 역별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면 주식을 고점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보면 여기 2평이 지금 5.12, 21위평이 이렇게 있죠. 있으면 지금 역별입니다. 역별이죠. 종합주가 지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점에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동평균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 평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고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 한번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면서 이거 주식을 팔아야 될지 살아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보시면 삼성전자부터 해라 합니다. 삼성전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면요. 삼성전자는 방금 어떻게 됐어요? 아직까지 역별이죠. 역별이면 주식이 어떻게 해요? 고점에 한번 팔아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평이 주가가 역별에서 연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일단 고점에 한번 팔고 재매수에 사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현대모비스 역별이죠. 역별은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기차입니다. 기차는 계속 지하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도 역별이죠. 역별은 쳐다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삼성 SDI 역별입니다. 역별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역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네이버 역별이. 여이버는 정별이에요. 정별 주식은 주가가 저점에서 사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보유해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역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카카오 정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SK하이닉스 계속 정별이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아니냐 그거 상관없어요. 마이 반응이냐 반응을 하더라도 이동평균이 역별이면 한번 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주식의 기본이 정별 주가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정별이냐 역별이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윗고리 아래고리 달리는 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가장 핵심적인 거 아래고리와 윗고리 뭐 아래고리와 윗고리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게 아래고리죠. 이렇게 아래고리 달리는 거 두 번째 이제 이게 윗고리 달리는 거예요. 윗고리 달리는 거 이게 이제 윗고리 달리는 거 아래고리 달리는 건데 여러분 이게 아래고리 윗고리를 많은 시청객 여러분께서 아래고리 윗고리가 청송님이 아래고리 달리면 어떻게 주십니까 그걸 이해를 못한 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윗고리 아래고리 제가 여러분들께겠습니다. 7월 30일까지 7월 30일까지는 캔들 차트에 관계된 것만 주거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식의 가장 기본이 캔들이에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거는 거래량 이동평균 캔들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가장 기본이 캔들 두 번째 이동평균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조금 힘든데 여러분 시간을 두고 하시면 될까요. 캔들을 이번 6월 달까지 제가 1월 달 신년부터 계속 했는데 6월 달까지 캔들만 여러분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윗고리 아래 캔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해보여요. 그게 윗고리 아래고리 캔들 달리면 아 청송님이 윗고리 아래고리 달리면 일단 매도를 한번 하라 캔들 어떻게 해야 되냐 헷갈리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윗고리 아래 캔들 고런 부분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액기스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윗고리 아래 캔들 첫 번째 꼬리가 뭐냐 캔들의 꼬리는 매물과 지지다 매물과 지지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거래량이 동반할 경우에 변곡이다 거래량이 동반할 경우에 변곡이다. 세 번째 윗고리 폭 상승이 30% 윗고리가 달리면 단기 분할 매도다. 여기 3번이 무슨 뜻이냐면요. 주가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이 캔들이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바뀌면 여기서부터 매도의 분할 매도를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4번 4번은 또 반대예요. 4번은 뭐냐면 4번은 아래 꼬리 이런 갠들이 있는데 이 갠들이 이렇게 바뀌면 이때부터 분할 매수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써보십시오. 매물과 지지 거래량과 동반 상승폭의 30% 윗고리는 단기 분할 매도 하락폭의 30%는 아래 꼬리 분할 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종합주가 지수부터 한번 보면서 여러분한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요. 물론 캔들을 볼 때 하나만 보냈냐 두 개를 보냈냐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이런 캔들 이런 캔들이 실제로 아침에는 이렇게 양봉이었습니다. 양봉인데 윗고리 달고 주가가 이렇게 빠지죠. 이래 빠지면 이 주식은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매도를 해야 된다. 상승폭의 30% 그러니까 전일 고점 있죠. 전일 고점에서 올라가서 30% 떨어지면 이 자리에서 고점 바라도 보지 말고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보면 주가가 아침에 이 갠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갠들을 보면 아침에는 장때 음봉 났는데 아래 꼬리 달고 뜨죠. 이런 거는요. 저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분할 매수를 드가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캔들을 알아야 역별 상태에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솔로입니다. 한 개만 쓰는데 두 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로. 두 개 하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가 두 개를 쓰는 경우거든요. 우리가 보통 주식에 이제 여러분 제가 저번에 여러분 그때 이제 이걸 비법을 알면 제가 여러분 그때 주식을 하락하는 방법 중에 하락장악형이란 게 있습니다. 이 하락장악형이란 게 있는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하락장형 이게 이제 뭐 양봉이든지 이게 은봉일 때 은봉일 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하락장악형도 이 상승의 30% 보통 이게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하락장악형은 이 전체 갠들보다도 이 갠들에 이 갠들에 30% 떨어지면 분할 매도를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럼 이런 갠들이 없느냐. 또 반대로 상승할 때는 이런 갠들 잘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갠들은 뭐냐면 이 검은 갠들에 검은 갠들에 30% 이상 반등했다. 이 갠들 두 개 합치면 어떤 갠들이냐면 이런 갠들입니다. 이걸 이제 두 개로 보는 갠들이에요. 이게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는 하락장악형이라고 합니다. 하락장악형이고 상승할 때는 상승반격형이라고 해요. 이런 갠들이 이 두 개를 합치면 이게 의문이고 이게 의문이면 이 갠들이 이 갠들에 30% 떨어지면 주가를 강력하게 분할 매도를 해야 되고요. 이게 양운이면 이 갠들에 30% 이상 가면 매수하는 시점입니다. 이게 다 꼴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캠들차도 실제로 캠들차도 못 읽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방송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분들 캠들을 못 읽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종이나 쳐야 되는데 캠들을 못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오늘 캠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캠들을 보시면 어제 하락폭의 30%에서 주가가 양봉이 나죠. 그럼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아래 꼬리를 봐서 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 이 갠들을 좀 여러 개 보는 방법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캠들을 양운이라고 봅니다. 이 양운이라고 보면 양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양운에서 이 주식의 3분의 1도, 전체 상승의 3분의 1 떨어졌을 때 이때부터 주가가 분할 매도. 늦어도 상승폭의 3분의 2가 떨어지면 강력한 매도를 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캠들차들 우리가 하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매도 매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캠들차트로 주가를 매매한다. 굉장히 단타를 치는 거예요. 짧게 짧게 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면요.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제가 여러분 또 하나의 이야기에 빠진 게 있네요. 윗꼬리 달고 주가가 빠지면 아래꼬리 달고 주가가 상승할 때 주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추경 매수해야 된다. 캠들차트는 단타 매매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오늘 그런 차트가 나왔습니다. 어제 윗꼬리로 떨어졌는데 오늘 아래꼬리 달고 땡기죠. 이런 쪽지. 이거 굉장히 추경 매수를 해야 단타를 먹을 수 있겠지. 캠들차트로 매매하는 거는 단타를 여러분한테 매매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30% 그러니까 하락폭이나 상승폭의 30%입니다. 669128님.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저는 보통 원래 3분의 1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삼성전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주가가 6% 이만큼 떴죠. 떴는데 주가 시작이 30% 이하로 3분의 1 이하로 내려갔다. 이어서 추경 매도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이거는 워낙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워낙 기본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있어요. 난 내가 그런 부분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너 어디서 배워나. 저는 물론 다른 데서 돈 주고 비싸고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아니고 백서 배웠어요. 그냥 캔들차트는 생각보다 너무 무시하고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이름만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하면 다 읽는다 하는 분 있죠. 그런 분은 뭐냐. 우리가 약국에 약사가 약을 조제를 하죠. 그 약은 많지만 뭡니까. 조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두통약 있죠. 두통약. 두통약. 우리 앞에 약국 있어요. 저 개인사무실 앞에 약국 있는데 저 친구의 후배예요. 그럼 물어봤어요. 두통약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질이 다 틀려요. 다 틀리대요. 그러니까 두통 뭐 편두통 머리 아픈 통 치통 거기에 미세하게 틀린대요. 그런데 의사들은 그런 걸 또 잘 모른답니다. 약사만 안 돼요. 미세한 그런 차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캔들차트를 제가 6개월 하는 이유가 생각보다 제가 요즘 우리가 유튜브 올려보면 증권 2, 3일 만에 5천 회 유튜브 증권 유튜브는 저 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뭐 지나면 만참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와도 그건 후루꿉니다. 뭐 굶주리든지 배부르든지 그건 다 후루꾸니까 그걸 그리하면 돈 절대 못 부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냉철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상시 주식은 이런 이 캔들차트를 볼 때 그럼 정총님 방금 주가가 이렇게 캔들을 이었을 때 이런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어 그 캔들 볼루마차트 EQ 볼루마차트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주가를 여기 보시면 차트 형태에서 EQ 볼루마차트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캔들의 3분위 1 여기 이하 내려가면 주식을 매도친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 중요하고 또 오늘 같은 캔들은 여러분 보다시피 삼성전자 이게 뭡니까? 이게 상승 돌파형이죠. 이제 우리가 주가가 뜰 때 하락 돌파형 하락 반격형 상승 돌파형 이게 뭡니까? 상승 잉태형이죠. 상승으로 위로 날아가는 이런 갠들이 나오면 주식이 상승 모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상승을 어떻게 고점을 돌파했다. 이런 주식은 하루 더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SK하이닉스도 보시면 어제 굉장히 장대 은봉이거든요. 그 장대 은봉이면 어제 원래 하락 장악형이죠. 하락 장악형과 3분의 1에서 매도 후에 원래 여기서 매도를 2, 30%는 매도를 하면서 여기서 따라가는 상승 돌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식은 내가 주식을 예를 들어서 장기로 보유한다. 장기로 보유해도 2, 30% 정도는요. 확실할 때 그 종목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가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장기로 갖고 싶다. 장기로 가고 싶더라도 짧게 매매를 한번 하시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중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종합주가 지수를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보면 제가 1번 2번에서 윗고리가 많은 자리 윗고리가 많은 자리 윗고리가 있죠. 이런 자리가 저항입니다. 윗고리가 많은 자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래 꼬리 있죠. 아래 꼬리 윗고리 여기가 저항이에요. 아래 꼬리 윗고리가 저항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요게 아일랜드 갭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아일랜드 갭에 반영되는 개념 요 자리가 윗고리 아래 꼬리가 됩니다. 요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목 한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볼게요. 셀트리온 보면 아래 꼬리 윗고리 윗고리 이 자리가 강력한 뭡니까? 저항으로 장황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 꼬리가 어디 많습니까? 자세히 보면 꼬리 많은 자리가 이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이 저항 작용하는 자리에서는 뭡니까? 매물층이 어떻게 없어요. 매물층이 있어요. 매물층이 그러니까 요기 천공이죠. 천공 천공입니다. 요런 걸 천공이라고 해요. 천공 빈자리 빈자리 천공이라고 하는데 이 천공자리는 굉장히 거기에 보면 사람이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아예 공동묘지 무서운 거 있죠. 무서워 공동 저희 우리 고향에 가면 각시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각시골 그 모시 각시골인데 묘지가 묘지가 많아요. 각시골 가는 길에 보면 상여집이 있습니다. 상여집이 상여집이 어릴 때 무서워서 상여집 통과할 때 막 달려가다 넘어지고 막 이래요. 근데 크면 그거 안꾸도 아니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안꾸도 아닌데 그 개입자리는 누가 먼저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천공자리는 꼬리자리는 꼬리자리는 누가 먼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꼬리자리는 여러분 제가 항시 이야기했지만 꼬리자리도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꼬리자리가 예를서 꼬리 달린다. 아래 꼬리 달리고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래 꼬리 달리면 주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아래 꼬리 난다. 이러면 추격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자리 한번 보십시오. 화면 좀 빗자주세요. 네. 요런식 요런 꼬리가 나오면 요런 식으로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꼬리가 나오면 아래 꼬리 달고 위로 상승하는 거 그러니까 꼬리는 꼬리로 대응을 하는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주식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면 오늘 상승 반격형이죠. 근데 제가 먹겠습니까? 여러분 이동평균 먼저 봐야겠죠. 이동평균이 데드크로스 이동평균이 데드크로스 당체에서 큰 폭의 양봉은 어디? 팔기회를 노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이거 뭡니까? 잉태형이죠. 이걸 잉태형이라고 합니다. 잉태형 잉태형입니다. 잉태형은 주식을 복지부동해야 됩니다. 새로 신규 사는 거 아니에요. 잉태형이 잉태형이 이걸 잉태형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잉태형이라고 하는데 잉태형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을 더 주고 사더라도 주가가 상승 돌파할 때 사셔야 돼요. 잉태형은 뭡니까? 큰 어머니 배 속에서 아직까지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몸이 좀 많이 편찮으세요. 많이 편찮은데 지금 튼튼한 아기가 배 속에서 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아기가 튼튼하게 위로 태어나잖아요. 이럴 때 추경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잉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은 전형적인 잉태형 모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단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락폭의 38% 하락폭의 38%에는 단타는 되는 자리다. 항시 볼 때 앞 갠들에 있잖아요. 3분의 1 올라가면 그런 부분이 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캔들차들을 아주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차들 뭐 시가, 은본, 양본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캔들을 보면서 뭐를 봐야 됩니까? 세력을 봐야 됩니다. 세력. 캔들을 보면서 세력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냉철히 보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상시 앞 캔들을 봐야 됩니다. 여기 앞 캔들을 보면 앞 캔들의 3분의 1 넘는 자리 이 자리가 단타 매수 자리이다. 이렇게 보고요. 앞 캔들을 항시 보세요. 앞 캔들을 보고 앞 캔들의 30% 넘는 자리 단타 매수 자리이다. 그 다음에 앞 캔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매수 자리이다. 제가 지금 이거 말하는 거는요. 제가 이거 전해 있는 거 아닙니다. 정석으로 이미 데이터대로 다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줘요. 보면 시가가 장중국가 장중재가 그거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캔들차가 뭡니까? 세력의 판 단기 세력의 판이다. 캔들로 매매하는 거는 단기로 매매하는 거에 치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잉태형이다. 코스피는 아니죠. 코스피는 방금 코스피와 코스닥은 틀려요. 코스피는 뭡니까? 상승 돌파형 입니다. 상승 돌파형 오늘 아침 버터 시가 하락폭의 3분의 1 이상 위에서 올라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뭡니까? 아일랜드 갭 아일랜드 갭이죠. 선반영 이라 했죠. 전체가 아일랜드 갭이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개인들이 피를 흘리는 자리에는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저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신고가 못나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 첫번째가 삼성전자가 신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식이 삼성전자가 신고가 안 나고 신고가 난 경우가 딱 한번밖에 없었어요. 과거에 LG전자가 폭등 LG그룹이 폭등하고 건설주가 폭등하면서 떴던 그때 빼놓고는 삼성전자가 신고가 나지 않고 종합주가 재수가 신고가 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우리나라는 종합주가 지수가 분별형 그러니까 한종목당 분별형이 아니고 시가 총액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96,800원인데 85,000원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신고가 하고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합주가 지수가 신고가 나기는 무섭다. 아직까지 한참 몰랐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가 우리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사가지고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삼성전자체는 오늘 땡기는 거 삼성전자가 오늘 3% 정도 땡기고 오늘 반도체 미국 증시가 되고 오늘 하이닉스가 8% 땡기고 이렇게 땡기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끊임없이 팔고 있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오늘 코스피 보시면 오늘 또 어김없이 기관과 외국인들은 갖다 퍼붓고 있다. 우리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단기적으로는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 개인들이 팔고 어제 개인들이 팔고 오늘 외국인들이 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포드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개인들이 12월부터 주구장창 사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한번 12월부터 주구장창 판다. 이걸 여러분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시고 여러분들이 세이브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캔들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캔들차트의 기본적은 보시고 판단을 해야 된다. 특히 아래 꼬리 윗꼬리가 큰 변곡점 우리가 변곡점은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자 변곡점이 우리가 말하는 변곡점은 상승에서 하락 하락에서 상승 요 변곡점만 요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변곡점은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고 천천히 가다가 빨리 떨어지고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가고 빨리 가다가 천천히 떨어지고 이 변곡점이 총 6가지가 됩니다. 근데 윗꼬리 달리거나 아래 꼬리 달리는 변곡점은 우리가 원하는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하는 요 변곡점의 가장 근접한 차트입니다. 가장 근접한 차트예요. 그래서 지금 윗꼬리 달리는 부분 아래 꼬리 달리는 부분 이런 부분을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래 꼬리 윗꼬리가 달린다. 그러면 내일은 분명히 하루 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여러분께 마주보는 꼬리라든지 도지를 이야기를 별로 안 했습니다. 도지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께 아일랜드 캡에서 도지 이야기를 했는데 도지는 조금 힘들어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한 5월이나 6월 되면 도지하고 마주보는 꼬리를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일단은 오늘은 꼬리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고른 걸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가 외국인들이 한 번씩 삼성전자 사죠. 사면 그 다음날 꼭 팔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공매도를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공매도가 있어야 주식이 어리짐작으로 할 수 있는데 공매도가 없으니까 너무 속된 말로 다 틀어내놓고 판매 매매해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더 당해요. 더 당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오늘 아래 꼬리 마주보는 꼬리는 아침부터 분할 매수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 캔들차드가 단기 포지션 단타 매매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다. 이걸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장 한번 중심선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정시도 다 뜹니다. 어제 워낙 많이 들어요.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여러분 보다시피 엄청 저각했죠. 프로그램 매도 차익 매수와 비차익 매수가 상승하면 이 두 개를 보면 두 개 다 사면 주식은 반등한다. 이렇게 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지금 사고 있고요. 외국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래소만 매도하고 있어요. 거래소 워낙 어제 최근에 개인들이 많이 뛰었어요. 굉장히 많이 뛰었고 어제 담보부족이 있었습니다. 거래소도 담보부족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담보부족 종목들이 오늘 처리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 때 등락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1대 9 정도 되면 보통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80% 하락 종목이 20% 반대로 움직인다 했는데 어제 하락 종목이 80% 상승 종목이 20% 오늘은 반대로 상승 종목이 80% 하락 종목이 20% 그래 되면 오늘 어떻게 단기적으로 끝나거나 내일 조금 뜨더라도 내일 밀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등락비율 ADL ADR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게 뭡니까 시장종합 공공공 여기 시장종합이죠. 여기 보시면 시장종합 공이 공공입니다. 모든 증권에서 종이 공공인데 등락비율 이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기초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의 비율을 보고 여러분께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